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잘 준비하는 주일 되었습니까 오늘은 지난 번 VR 전시회 VR 엑스포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고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에 있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이 오셨나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장을 하면서 목사님 또 저는 천주교를 다녔으니까 신부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랄까요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정제하고 또 교회를 가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시대로 가는 것이 소위 AR, VR로 보게 되면 가상현실 속에 그려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저희가 지난번 VR 엑스포라는 전시에 보였던 이 두 가지 새로운 기술 하나는 강의장에 가지 않아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실제 롤라코스트를 타지 않아도 롤라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를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현장에 안 가도 현장에 간 것처럼 느끼는 그런 현존 기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체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인들 혹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은 악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기술 중에 구체적인 2018년도의 기술은 무엇이 있는가 AR, VR 기술의 다림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한 생활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 중에 VR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보이는 것과 또 VR 익스피린스, 퀀텀 즉시 가는 거죠 즉시 가서 라이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로 되면 아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저희가 판텀 라이더라는 액체이팅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안에서 혼자서 타는 거나 또 여러 명이 타는 것들을 통해서 체감을 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360 카메라를 보면서 현장을 체험하는 것인데 한번 뭐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6인승이 움직이죠 이걸 타는 걸 막 여러 명이 줄을 서서 타고 여기 탄 것처럼 본인이 느낀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낀다 또 이렇게 그 1인승에서는 혼자서 타면서 막 그 세계에 있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한 그 기술들이 그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했고 또한 그 2층 3층에서는 이렇게 그 발표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표하는 방식을 VRAR로 해가지고 그것을 원격에서 보게 했다 우린 지금 이 그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때의 복음의 내용이나 그때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도 사실은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만약 재림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녹화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아마 더 어드밴스된 기술이 있을 텐데 현재 저희가 이 공간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여서 그 방식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과거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보다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좋고 발표하시는 분이 느낌이 있고 그렇다면 더 낫다면 그걸 밖에서도 같은 걸 보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발표하신 분이 때로는 커져서 여기 계신 분도 더 크게도 보여지기도 하고 자료가 보여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는데 실제 그 기조연설을 한 장면을 잠깐 우리가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 발표의 현장이 같이 보이면서 이 화면을 스크린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나운서도 더 크고 이쁘게 보고 또 이 발표자도 더 멋지게 볼 수 있는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그걸 합성하고 현장과 자료를 함께 합성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선보였고 그 옆방 E2, E3에서는 이렇게 VR 방식으로 이 화면 자체에다가 VR 클래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발표하시는 분이 본인의 느낌 발표자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체감 또 발표가 편안하게 느낌이 있게 하는 것과 또 여기서 보시는 분이 과거 방식보다 더 좋게 됐다면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그 발표는 더 완벽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케릭에 있는 최 대표님께서 하는 것을 잠깐 짧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좀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과 자료가 같이 나오면서 그때 여기 많은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이나 어쨌든 그 강연 현장 강연 내용 VR 클래스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충분히 현장에 있는 것에서도 그걸 봤으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현장을 느끼게 하는 기술 현장 강의실을 안 갔지만 강의실 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이 VRAR로 된다 기존에 그걸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반대로 그 퀀텀 익스피리언스 현장을 즉시 여기서 느끼게 하는 것도 실제 현장보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나와야 돼 지금 다 나온 기술 같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버틀렉트를 해결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과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복음, 새로운 세상,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라는 그 가까운 시간의 의미를 지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50년 후, 100년 후, 천 년 후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복음 내용 속의 핵심은 사랑하게 되면 어디 가도 행복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즐겁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문화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런 기술이라고 보면은 제가 그 예수님 탄생 시절에 지구촌에 있었던 인구는 1.7억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70밀리언의 사람이 지구촌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던 그 말씀을 오던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인구가 이렇게 쭉 증가해서 이 지금 73억 명이 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64,000km 반경의 지구에 지금 73억 명이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을 매일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 찾을 수 있는 그 정보 플랫폼 하에서 이 73억 명이 지금 그냥 옛날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움직이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구촌은 이제 더 구석구석 더 발전되고 뭐 서울도 제가 저 북한산 쪽에 이렇게 한번 어떻게 등산 좀 하려고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지고 너무 큰 변화들이 구석구석에 생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라는 것이 좋은 세상, 좋은 세계로 가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창세계에 있는 번성하고 세상을 주관하라 했던 말처럼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꼭 고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건가 아닌가 이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인류가 발견해서 쓰고 그러면 세상은 정말 큰 변화의 세계로 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과연 2000년 전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셔서 수 없는 피해 역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엄청난 변화에 사실은 예수님의 공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가 있었고 그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VR 기술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같이 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껴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계에 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 재림이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치유하고 느끼고 그 생활화를 통해서 정화되고 그러한 자기의 자아가 뭐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양심과 자아가 이미 하나님처럼 변한 사람들이 부처님같이 성불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세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공부하기 더 쉬워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멋진 세상이 AR, VR 기술로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림도 저도 이런 현존 기술 강의실에 안 가도 강의를 듣는 것처럼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현존 기술 가지 않아도 여기서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으로 좀 어거지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과 부활의 내용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종교적인 내용과 같이 연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성탈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한번쯤 2000년 전 1억 7천밖에 안 되던 지구촌에 지금 73억 명의 인류가 함께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4G, 5G로 커넥티드 된 월드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과 창조의 과학과 예술과 문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한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